제46회 문화체육 중공군 문자포급구 제외경기 결승전입니다. 전광체육고등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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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소류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제외경기는 학교를 볼 때마다 제외는 뒤에 들어오는 선수를 제외하고 끝까지 1위가 남을 때까지 경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141번 김준하 141번 김준하 141번 김경안 141번 김경안 내려오세요. 또 한 명의 선수가 제외 되겠습니다. 452번 김경안 중립이 선원이 되었습니다. 중립은 4바퀴를 동호하면 다시 정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중립 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